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나오브킹즈라고 6월달에 출시된 게임인데요. 중국에서 거의 2억명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를 포기하고 있죠. 제가 오늘 할 것은 캐릭터 스킨이 굉장히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스킨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스킨 딜이 되게 많고 상점이 되게 복잡한데요. 저는 캐릭터가 아직 많이 아니라서 처음 시작해서 캐릭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캐릭터가 여기 보시면 안젤라 마법사가 있어요. 캐릭터가 굉장히 예쁘죠? 이 캐릭터 스킨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 역할이 5개 정도가 있는데 마법사로 가면 안젤라가 있어요. 여기 뭐 하단 공격로 뭐 이렇게 있죠? 정글 로밍? 상단 공격로 이렇게 있는데 영웅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법사는 모두 중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중간에 여기 있네요. 여기 안젤라 보유중이라고 있죠? 여기서 안젤라 스캔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있네요. 안젤라. 아 꿈꾸끼. 제가 오늘 이거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488 있구요. 어 잠깐 추가적으로 금액 한번 현질해 보겠습니다. 네. 480원 캐시 구매했고 자 스킨 한번 사봅시다. 아 8캐시가 더 없어야되네요? 네. 스킨을 사봤고 오늘은 컨텐츠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게임이 재밌으면은 뭐 스킨 모으는 재미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그... 저희 한국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이 뽑아도 컨텐츠를 해보면 재미가 있을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